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요즘에 이거 chat GPT를 나오잖아요. 여러 번 해봤어요. 저 지금 HSK 질문을 얘한테 좀 물어볼게요. 어땠는지. 지금은 HSK 쓰기 제1부분 문장을 물어볼게요. 오순. 여기서는 단어 주고 그냥 정확한 오순을 만드는 문제예요. 지금 보세요. 어땠는지. 와 이거까지도 얘기했네요. 이건 정확한 답이에요.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. 바 뭐뭐를 최소화해야 한다. 손실은 손실이에요. 그 다음에 밑에 왜 이렇게 만드는지. 중국어로 다 나왔어요. 워멘 주어. 대장도 최지. 목조고. 손실. 목조고. 바. 아 근데 이거 다 틀었어요. 안 맞아요. 그냥 유예고 답안은 많은 거예요. 또 한 번 해볼게요. 다른 거 되는지. 와 이거 좀 많은 거예요. 참가. 참가體육锻炼使你多了年轻. 뭐야. 년친 더了 해야 되는데. 참가體육锻炼使你年轻多了.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참가體육锻炼使你年轻多了. 참가體육锻炼使你年轻多了. 체육탄령에 참가하면 너를 훨씬 더 젊어졌어요. 이렇게 물어야 정확한 답이 나온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 문제 뒤에다 놓아주시면 정확한 답이 나온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告诉我他们的正确 유시 이렇게 나온 것 이상하고 이렇게 지금 빨리 이사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해요.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야 어순 좀 배려해주세요. 그러면 정확한 답안 나와요. 또 하나 더 해볼게요. 마저요. 마저요. 이 곳들이 이 곳들이 모든 데가 다 가봤어요. 다 맞아요. 이거 제1부분은 거의 다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쓰기 제2부분은 단어 5개 주고 80개 글 문장을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.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. 얘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. 最近的一起网络诈骗事件 让人实在感到惭愧 虽然看起来只是一件小事 但它对被欺骗者的损失 却是非常大的 在这种情况下 欺骗者似乎没有意识到 自己所做的事情有多么严重 相反 他们却显得非常无耻和不负责任 面对这样的事件 我们应该深刻反思 强化法律监控 从而使这样的事情不再发生 대학교 대학생 수준이에요 대학생 수준 고등학생 수준이에요 잘했어요 다른 거 좀 물어볼까요 오 빠르다 秘密 대학생 수준이에요 이상해 그리고 이런 문자는 수준 높은 수준이에요 고등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문장이에요 지금은 우리 HSK 말고 TSC 제5부분 사회성 문제에 대해 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학교 포료에 대해 우리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나아 이거 진짜 오 마이 갓 완전 학교 포료 학교 포료에 대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거예요 정말 수준 있게 서셨어요 또 물어볼게요 아 부모님을 양로원에서 보내는 게 더 나요 아니면 아기랑 같이 사는 게 더 나요 짱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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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 음 이제는 여러분도 HSKTSC 문제 있으면 여기서 들어가서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고 이거 답안을 이렇게 복사하고 그 다음에 그런거 장화하는거 있잖아요 녹음같은거 그 소리 여기서 사실 이거 소리도 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차피 여기서 소리 낼 수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물었고 여기 소리 그냥 지저 듣고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특히 HSK 어 쓰기 제2부분 여러분 이제 채 듣지 PT 여러분 선생님이 될 수 있을거에요 HSK 5급 쓰기 그리고 6급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6급 쓰기도 도움비 많이 될 것 같아요 TSC 제5부분 이런 어려운 질문을 이런 어려운 질문을 여기서 물어보면 돼요 하아 하아 하아